1.2.1 얘는 왜 그럴까요? 뒤에 목 개는 게 없다고 은근슬쩍 삶의 무게를 지어주는 짝꿍 이게 삶의 무게래요 카우스옥 국내 공원소 들어오고 있네 거의 밀림이에요 밀림 안개도 엄청 껴있고 산도 깊어지고 자 짐을 꺼내고 숙소를 지나쳐서 중간에 멈춰달라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 느낌있어 근데 좀 위험하다 다 붙어서 가야겠다 이런 느낌의 카페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 몬타니아 숙소에서 500m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시내가 나온다 여기가 시내인가? 고마워 피컵 1,200명으로 가고싶다오 1,200명? 1,200명으로 가고싶다오 그럼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여기 아침에 6.30명으로 가고싶다오 1,500명으로 가고싶다오 고양이처럼 원숭이가 저기 있네 얘네들 쳐다보고 그러면 공격할텐데 원숭이 됐어 여기가 가장 깔끔해 보이죠? 상관없어 아 맛있는거네 핫케이크 앞에서는 똘만똘마하고 엄마가 볼 때는 입이 이렇게 닭도 구입되고 닭도 구입되고 땡큐 식료가 넘치는 오늘 건강한 아침 감사한 아침이에요 응 엄마는 계란 안 익은 거 응 됐어 잘 잡았어? 아니 오토바이 타는 거에서 좋아하지 어 빌릴 때 여보가 좋아할 거 같아서 웃겼어 칼큐 스노 베이 tales 엮? 짱 요즘 2계 학생회 conj 15 Standards 마음속도 page 4 다시 talkin 4 한 번 읽어볼까? 천천히? 렉싱싱이 카역킹 렉싱싱이 카역킹 렉싱싱이 카역킹 이 날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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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가? 수영장인데? 우리 통장에 없고 과자도 공짜 화장실이 방마다 안이도 어? 왜 이러지? 왜? 안했어 안했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안했어야지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아 못 주러간대? 어 됐다 됐다 안녕 나 찍고 아 저기 레오가 아 저기 레오가 파이팅 아아 파이팅 파이팅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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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고큰칵 여기인데? 제 화면 봐 양반님 봐라 맨 눈 인 응 형 그림 같다 하늘이 하늘이 너무 이뻐 하늘이 너무 맑아 이제 너땗은 맑 choirs 오늘의 경기를 acie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Çok 전수는 밥을 못먹을 것 같다 전수는 밥을 못먹을 것 같다 시원해? 밥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메뉴 괜찮다 먹자 개미가 좀 있죽 개미는 내 친구 내 친구 주꾼 카페에요 완전 길가에 갑자기 딱 하나가 있어요 글램핑이랑 같이 하나보다 타노시 글램핑 와 이뻐 안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쪽 밑으로는 모르겠네 저기도 하나 있다 경찰 진짜 멋있다 가보자 어디가 어디가 와 이뻐 여기 안 시켰어 어디 안 줄까 여기는 여기 잉어 있고 삐본 느낌으로 커피 두 잔째 커피 두 잔째 왜 커피 두 잔이나 마시죠? 오늘 저녁에는 보이지 않지만 봐야하는 나이스 사파리였거든요 볼게 없는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볼게 없는 사파리에 가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죠? 다이쪼브데스가 아니고 다이푸쿠인가? 일본 맞아? 뭐지 뭐지 노텔라 뭐지 노텔라 뭐지 노텔라 다이푸쿠 영상? 응 이거 썸네일 한가 이거 썸네일 한가 이거 썸네일 한가 얼마야? 90만 몇 리터야? 이거? 응 1리터겠지? 1리터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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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에 무슨 차를 파나 했거든? 응 근데 차가 아니겠더라고 됐다 갖다 드려야지 깔때기 응 그거랑 갖다 주고 올게 응 여기가 입구인데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200바트 를 내면은 하루 응 하고 24시간 다음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구쪽에 있는 이 건물은 식당 방갈로 해서 아마 숙소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간이 5시인데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졌을때나 이렇게 산책할 수 있지 해가 안지면 너무 더워서 못 돌아다녀요 이건 빵인데 그냥 물고기 짱크네 이거는 라플레시아 시즌이 있대요 라플레시아 볼 수 있는 시즌 그리고 가이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번 2번 3번 지역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거 사진 찍으면 여기겠다 지금 여기서 이만큼 맞고 2번 와 되게 신기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같네 여기까지 가고 아마 여기까지 밖에 못 들어갈거에요 가이드 관광산업이죠 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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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응 목 양 트리스 식물이나 식생이 다 달라지는 성태가 저기서 없다 이렇게 조그마하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기도한거지 응 몸무게 많이 안나가니까 몸무게 많이 안나가니깐 오 여기 안경몽키네 애들 또 이런데 살아야 행복할텐데 엘리 너넌 엘리 나 이거 아멘 저 저녁이 되니까 도로가 다운타운이 아예 그냥 분위기가 기가 막히다 느낌있음 여기가 아까 예약했던 투어 예약했던 곳인데 2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 14분인데 우리 둘만있어 잘했어 나 투어갔다올게 오? 20분이라고? 예약속 시간이잖아 응 아 왜 하거냐고 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스 터리로 기다려주시나요? 네 너희 둘이요? 아니요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15분이 기다려주시나요?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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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7분 8분 8분 5분 8분 8분 10분 8분 9분 11분 10분 82 빛이 인디티 다이 루짜카 신나? 신나? 놀쪼리 혜수야! 괜찮겠어? 신나? 아니 왜? 지금 이걸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바로? 조명이지 내가 보는대로 빛이 가는거야 여기 밑에 있어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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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밑에? 여긴 안잡히겠지 별 겁나 많아 별 겁나 많아 오케이 크랍! 안녕하세요 크랍! 여러분! 내가 자신에게 말해줘서 저는 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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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very grateful to be guide for Jangan trekking Naisa Furi tonight we are Jangan trekking Naisa Furi about what they have until about 2 hours walk up and down up and down we are walk slowly also quiet for looking animals for animals in Nishanapak here we have free animals like wild elephant bear, deer, tiger tiger for me I never saw only my friend he saw deer cham five deer echo in the deep jungle in the deep jungle tiger for the leopah I saw four weeks ago leopah yeah leop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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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night you can see a lot of animals some night nothing else I hope tonight we can see some animals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따라 다녀야 설명든다 yeah it's so powerfu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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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re is there is now is good time for sleep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yeah now here is at the end 고생 블rt 오빠 먼저 tive 고성 kadrias 그런데 반으로 이 박성 달걀 전야 çekência puppyolution 소금 ball 소금 손아이 이건 크랍 헛볼 지금 타란툴라, 스콜피온, 지네, 신기한 개구리도 봤고 원숭이도 봤고 다 본 것 같아 호랑이하고 레오파드는 보자마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 What is that? 티벳, 티벳캣 커피? 티벳 커피, 티벳 커피 사향 커피야 와일드다 와일드 와일드 No food Maybe something eat already? Yeah 눈이 빛난다 아, 저 때문에 반짝이는 거군요? 반짝이 있지 어쩐지 여기저기 반짝이는 눈이 보이더라고 그랬어? 나이트 사파리 투어를 마쳤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걷고 투어 투어 이제 뭐 하지? 안 돼, 다 먹어봐 맛있는 거.. 이제 밥 먹자 이제 갈릭불의 순삭 이건 진짜 맛있게 знают 잘 시켰어 이게 맛있어 한 번 먹어봤더니